무소 근데 슈가 형도 LX 찍었죠? 그렇죠. 슈가 형도 LX 찍었죠? 슈가 형이 먼저 찍었을걸? 저 4시간 반 타고 가득 찍었습니다. 4시간 반. 어디 갔을때 찍었어요? 아 우리 콘서트 끝나고. 우리 콘서트 끝나고. 오오오! 뭐야? 레드야? 우리 콘서트 끝나고. 오오오! 뭐야 레드야? 레츠 폐스트 주황색이었죠. 오 용이! 아 이거 다들 컨셉이 다 다르다. 이 세트가 되게 멋있다. 저기가 혹성 탈출 찍은데래. 오! 혹성 탈출! 되게 좋은데? 아 진짜! 진짜 세더라. 나 막 끌려다녔. 약간 스포츠 브랜드 같아. 오! 약간 캠핑 느낌이야. 근데 캠핑을 저렇게 멋있게 한다고? 캠핑할 때 이제 헤어밴드하고 캠핑하는 사람 금을 줘. 오 형! 주먹 주먹! 형 이제 한잔 했나? 어. 형 한잔 했더니 저런 표정 나온다고 했어. 아니 맨정신에 저런 표정 해달라고 했어. 아 그래? 실제로 캠핑도 하고 온 거예요? 저게서 원래 자고 오려고 그랬는데 다음내부터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게서 고기 구워먹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... 저기 진짜... 4시간만... 와... 4시간만. 사실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. 근데 잘 어울린다. 차도 리얼이잖아. 딱딱 윤기완 같다. 있던데. 너무 멋있는데? 다 너무 다르다. 다 다르다. 다 다르다? 이번엔 제 화보를 소개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보여주시죠. 오오오오오! 태영이 뭐 하고싶었는지 아겠다. 태영이... 1920년을 표현하고싶었던 것 같은데. 저는 되게 중세시대를 표현했었어요. 약간 르네상스. 어디야? 여기가 고성인가? 하여튼 뭐... 아 한국이야? 한국이에요? 네. 승마장이에요. 아 한국이야! 뒤에 대박! 건물, 건물 되게 외국 같은데. 사진이 됐시다. 여기 벨기에 아니야? 아 이게 사람에 따라, 위치도 달라 보이는구나. 아 태영 씨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말을 탔어? 이거, 이거 좋아하는 거 다 오, 야 좋다 저 어디야, 저 아는 게 간지야 와, 진짜 잘생겼다 근데 아니, 영화 보면, 중세시대 영화 보면 저런 컨셉 많이 나오잖아 진짜 잘생겼다 영화 보면, 중세시대 영화 보면 야, 그림이다, 그림 야, 세계미남이기 아니냐? 저 약간 브리티쉬 느낌을 되게 많이 살리려고 해서 그거를 많이... 아, 태형이는 말 타는 그 예전에 했었지 그래서 말 탈 줄 알겠구나 오랜만에 말 타보니까 어땠어요? 제가 승마를 되게 재미있어 해가지고 요즘 취미로 많이 한대, 승마 와, 근데 진짜 잘생겼다 영상 자료가 있다고요? 영상 자료? 잘 어울려 도구닥도구닥 근데 말 잘 들어? 네, 말 진짜 엄청 크고 훈련 받은 애들 아닐까요? 뭔가 저 모습을 보니까 태형이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싶네요 뭐라고요? 약간 메르가날로모슈 프랑스인 것 같은데 지금 모르가나랑 섞인 것 같은데 메르가나 아로모슈 메르가나 아로모슈 메르가나 아로모슈 메르가나 아로모슈 이탈리아만 태형이가 또 다음판에서 촬영을 했는데 또 이어서 바로 이분이 나옵니다 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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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진 봤어, 나는 난 봤어, 이거 뭐야? 뭐야? 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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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셉슈얼하게 저도 찍으려고 했는데 쥐! 쥐! 바다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바다에 컨셉이 몇 개 없잖아요 잘생겼다 해적이랑 그리고 이제 낚시꾼 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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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제가 해군들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런 배에서 생활을 한다 하더라고요 진정성이네 이거 할 때 슈퍼참치 만들었어요 아! 이거 할 때구나 쥐! 형이 제일 먼저 찍었잖아 낚시하고 싶어서 같이 낚시할 사람 데려갔는데 이제 노래 만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슈퍼참치를 참치! 아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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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너무 낚싯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맘이다 한국맘인 거지 쥐! 쥐! 참 잘생겼다 알죠 잘생겼죠 다들 멋있게 잘 찍었는데 아 이거 왜 마지막이 잡혀요? 진영이 영원히 느껴집니다 마지막이야 나 그 호비 형이 보내준 곤잘레스 그 그 곤잘레스 레골라스 레골라스 너 레골라스 컨셉이었어 곤잘레스랑 레골라스는 너무 차이나지 않냐? 비슷하잖아 라스잖아 같은 어디 라셔베가 자 이제 제이홉 제이홉이 이런거에 또 열정적이거든 BTS의 유일한 셀럽 연예인 연예인인 연예인인 형 보여주세요 와 야 돌? 야 무슨 작품 같은데? 와 와 아 이게 뭐야 야 레골라스네 와 멋있다 저는 이제 작가님을 좀 되게 컨택을 했고요 작가님에 초점을 좀 아 아 야 저 돌은 뭐야? 야 돌 뭐야? 저 돌은 어떻게 띄웠어? 저 다 실이에요 실로 묶어놓은 거예요 와 미얼이야? 네 와 대박 형 눈물 떨어뜨리는 거 했어요? 어 눈물 떨어뜨리는 것도 했고 와 멋있다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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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그 아 호빈은 진짜 화보 찍었네 그래 제이홉이 이런 거에 진심이라니까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와 불 어 전에 그동안 막 스트릿하고 되게 맞아 맞아 많이 밝고 긍정적이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벗어나고 싶었어요 일단 그래서 좀 새롭게 시도를 많이 해봤고 야 다들 그냥 뒤대로다 형의 그 앨범과 좀 비슷하고 어 약간 좀 결도 비슷하고 그렇네요 맞아요 아 이거 이거 저거 붙인 거야? 야 뭐야 야 뭐야 패 갔었어요 뭐야 야 붙이면 저렇게 돼? 되더라고요 신기하다 나 한번 붙여봐야겠다 신기하다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안 길어서 나 붙여봐야겠어 저건 피스 아니에요? 아 근데 자연스럽다 난 이게 베스트인 거 같아 제이홉 멋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 개인화보였던 제이홉 사진으로 봤습니다 와 재밌네요 마지막에 이유가 있네 진짜 파육적이었다 여러분 단체 화보에서부터 개인화바까지 총 8개의 화보를 모두 모아봤는데 여러분 우리 7명이서 8개의 화보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성훈 씨 아 근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다 보니까 감회가 좀 남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프로젝트 다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재밌었습니다 뭔가 멤버들마다 각자 컨셉도 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신박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뭔가 화보를 보여준 부분이 아니었나 맞아요 저희가 화보를 찍을 때 컨셉츄얼한 걸 많이 시도를 안 해봤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개인의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좀 다 한을 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사진으로 담아서 이제 보여드린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다 너무 잘 찍은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되게 이야 너무 많이 재밌네요 이 영상이 공개될 즈이면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화보를 보고 계셨을 텐데 저희의 진심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아미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받으세요 역시 할 줄 알았어요 지금 구분收看 저희 얘기는 어디로 pronounce 냉장고 나 finding 저희 동생 năm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아lyn을 이 여진왕의 우리가 누군가